자, 갓 오브 워 PC판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원래 이제 플스4로 나왔을 때 2018년도에 굉장히 재밌게 한 게임인데 이번에 또 이제 스팀 버전이 출시가 돼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뉴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하다가 이제 또 버그가 걸려가지고 게임이 튕기는 바람에 다시 새 게임으로 하도록 합시다 어, 난이도는 이제 노멀을 할까 어려움을 할까 전쟁의 신은 너무 앱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려움으로 한번 하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2회차인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지 전쟁의 신은 너무 이제 퍽퍽해 뉴게임으로 하기에는 뉴게임 플러스는 모를까 어려움도 사실 이제 좀 힘든 게임이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으로 어려움으로도 고생할걸요 엄청죠 특히 발키리는 이제 끔찍하다 다시 잡을 생각하니까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 자, 리바이어돈 도끼를 휘두른다 그래도 해야되지 않을까요 발키리 예전에 이제 풀스포 버전으로 어 한 후에 이제 몇 번 이제 다시 이제 스토리만 가볍게 이제 메인만 했었죠 네 뉴게임 플러스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동안 이제 전혀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할 때도 그래도 이제 뭐 다시 뉴게임으로 하는 거니까 저잘한 사이드 퀘스트들 뭐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갑시다 어차피 뭐 이제 당분간 월말까지 신작도 없고 천천히 뭐 느긋하게 좀 해보도록 하죠 왜냐면 서브컬처에 나오는 캐릭터니까요 원래 근육이란 게 몇 달만 운동 안 해도 이제 다 쪼그라들기 마련이지만 뭐 사실 이제 뭐 스트리머 입장에서 할 게 너무 없는 것도 이제 문제지 이거 아니었으면 이제 그냥 바이오제드나 또 한 번 할까 했는데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봅시다 상황을 자 엘스틱으로 이동한다 참 원래도 그래픽이 참 좋은 게임이지만 역시 딴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림자는 확실히 훨씬 많아진 거 같네요 볼스 버전보다 그림자랑 광원은 확실히 향상이네 그림자랑 광원은 확실히 향상이네 그림자랑 광원은 확실히 향상이네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쨍하긴 하다 해상도가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쨍하긴 하다 콘솔 버전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DLSS를 켰기 때문에 이제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뭐 나중에 이제 또 천천히 나오겠죠 언제 DT도 뭐 뭐 뭐 뭐 뭐 뭐 집은 됐고 집은 됐고 아니요 그냥 울트라로 할게요 굳이 뭐 굳이 뭐 뭐 아 내용의 차이는 없죠 당연히 아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북유럽으로 넘어와 가지고 다시 이제 마누라 새로 얻은거죠 여기가 아들이고 여기가 아들이고 살만큼 살아서 그래픽은 이제 솔직히 이제 플스 파이브 버전 그니까 플스 파이브 하이오원은 이제 패치를 좀 많이 해줘가지고 괜찮은거죠 원래 이제 플스 파이브 버전이랑 비교해야죠 뭐 뭐 사양만 좋으면 이제 뭐 옵션 타입 좀 보면 100프레임 넘게도 할 수 있는데 PC판이 이 갓 오브 워가 이제 리부트에 가까운 게임이라가지고 시리즈에 전작 하면 좋긴 한데 안해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1편에서 3편까지의 크레토스와 이제 또 지금 이 버전의 크레스토스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성격이라든가 행동이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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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음악은 진짜 언제 들어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 음악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당신이 그의 맛을 볼 수 있어 지금 그대가 왔어 응, 그대가... 지금 현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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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m are we hunting you are hunting deer which way in the direction of deer okay uh this way 아버지, 지금 왜 이렇게 하는거야? 너의 여행을 지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할거야 그럼 우리 마운틴을 떠나고 싶어? 너의 여행을 떠나고 싶어 너의 여행을 찾았지? 어디서 찾았지? 트랩들 하지만 여행이 없지 내가 계속 살펴봐 자, 알스틱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뭐 딱히 건들 건 없다 자, 세상을 탐사의 값진 자원을 찾으십시오 그거 그냥 이제 그냥 낭설 아니에요 아, 물론 이제 아무래도 좀 인상이 강해보이긴 하죠 머리카락이 없으면 그건 팩트지 자, 이 작은 장난감을 집 근처에서 발견했다 나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는데 세트의 일부인 것 같다 나머지를 더 찾아보면 어딘가 쓸모있지 않을까 어쩌긴, 점프점프 레볼루션 자, 에스틱과 비를 사용해 물체를 뛰어넘는다 아까 여기서 튕겼었죠 갑자기 자, 아무튼 뭐 이제 초회차 때처럼 이제 할 수 있는 자잘한 것들 있으면 다 해보고 가능한 선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리바이어던 도끼 도끼를 부른다 도끼를 부른다 호 아... 아들레오스 이제 라그너로크에서 얘가 얼마나 이제 어떻게 나올지 어이구 어휴 아자 아자 어휴 확실히 어려움이다 어려움이 초반이 잘못뜨려 이렇게 잡기 힘들단 말이야 자 AB를 길게 누르면 망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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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 아 으악 으 으을 아우! 아우! 야, 한 대 맞으면 나 죽어 임마. 얘들아! 얘들아! 그만해. 개 쫄렸잖아. 드라우거. 어머니는 드라우거가 죽은 전사들이지만 싸움을 멈추기엔 영혼이 너무 고집이 세고 분노한 상태라고 말씀해주셨다. 자신들을 데리러 온 발키리를 물리치고 자신의 죽은 몸을 되살렸다고 한다. 이제 놈들은 몸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닥치는 대로 싸운다. 놈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돌아올 수 있으며 다른 녀석들이 가지지 않은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어쩌라고. 어휴, 뒤지는 줄. 끔찍하구나. 이끌어. 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어 넘어가. 그리고 이깔이 깔렸네. 킵무빈 킵무빈 어우 빡세다 확실히 노모라곤 또 급이 다르구만 자 체력의 돌을 찾아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알아 하지만 아이템은 먹어야 될거 아니니 어려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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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슬을 오르내린다 어 DS님 19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가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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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벌써 끔찍해지네 이거 자 광적인 늑대 나는 늑대들을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친 것들은 보자마자 공격하는 미친 녀석들이었다 우리가 먹이로만 보였나 보다 우리가 죽거나 죽여야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것들 나름대로 아름다운 면이 있어서 죽이는 게 조금 슬프다 아버지가 이걸 안 읽으셔서 다행이다 알았다 자 계속해서 분실물들 아 이 분실물들이 나름 이제 추가 경험치를 줘가지고 웬만하면 모을 수 있으면 다 모으는 게 좋긴 한데 그 전쟁의 신인 6게임 플러스로 추가된 난이도죠 아니었나 원래 있었나 기억이 찰 뭘 무난해 그때는 눈물로 잡았는데요 또 다를 거야 느낌이 너무 맛있다 아무리 이건 나도 모르지 자 이둔의 사과 최대 체력을 증가시키는 이둔의 사과를 세계중앙기에 모았다 자 이둔의 사과는 신들이 선택한 음식이다 이 세계에는 총 9개의 사과가 마법으로 잠긴 상자 안에 들어있다 세계를 모을 때마다 최대 체력이 증가한다 바로 지금 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마법처럼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다 알았다 터졌다 터졌다 자 가봅시다 계속해서 아우 세시미 이런 producción 벼이 경기가 이정도 안전거래 아 이게 기술이 배우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것저것 열리면더 할 만해질 것 같긴 한데 어렵네 초반에 생각보다 아름다운 그때가 되었다. 적이 나올 때가 되었다. 자, 적의 체력 게이지는 전투 중 크레토스가 데미지를 주거나 목표로 삼았을 때 적의 머리 위에 표시된다. 적의 체력! oh yeah oh yeah 나와 도끼를 사용해 적에게 적을 벽에 꽂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드라우거 드라우거는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지만 실력은 별로다 아버지의 도끼 실력에 한참 못 미친다 놈들의 움직임을 보면 공격을 쉽게 펴거나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네요 막아놓고 드라우거는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여 기다려봐라 음.. 확실히 재밌긴 한데 게임이 뭔가 이제 옛날 갓 오브 원 한 2-3회차 회차 플레이 돌기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게임은 아무래도 이제 뉴게임 플러스가 있긴 한데 또 뭔가 다시 할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호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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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자체가 이제 한 2-30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빠르게 라이트하게 달려도 1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옛날 갓 오브 원은 빨리하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6시간 안 걸렸거든요 6-7시간 이건 너무 빠르게 하면 이제 여기저기 갈 데가 많아가지고 게임 자체가 좀 원래 그 느낌이 안 나요 좀 모험하는 느낌이 너무 안 나 무작정 스토리만 달리네 무작정 스토리만 달리네 자 스콜과 하티 이 방어구의 특성을 부여받습니다 외부 방어구는 최대 3개의 주문 소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X를 눌러 그래서 착용한 방어구의 소켓을 선택하십시오 자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웠던게 이거였다 방패가 이제 방패가 따로 능력이 딱히 없어 그냥 룩달이야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랬어요 그것 좀 아쉬웠던 것 같아 딴 무기는 다 이제 무기 성능에 따라 강화되고 이런게 있는데 방어구라든가 방패만큼은 그런게 없더라고 거의 아 따로 이제 능력이 붙어있는 것도 아마 없을걸요 자 엘트레이거를 기계 누르고 아이스틱을 통해 아르트레우스가 정렬 셧 아 굿 아니 그러면 화살 안밝아지고 뭐 그렇게 뭐가 있었겠니 있겠니 아 잠깐 설마 이제 그거 나오나 알파 넌 알파 아니 takiego 사랑해 아이오 바들레오스 자 이 게임의 가노스 누나 그리고 이제 그 포켓몬의 이제 그 경찰 누나 같은 트롤이 나오는거 자 트롤을 물리치기 이제 이 트롤은 빨간 트롤 하얀 트롤 녹색 트롤 붉은 트롤 붉은 트롤 아무튼 뭐 아무튼 핑크 트롤 5만가지 트롤이 나오는데 다 트롤이야 자 아트레오스 화살 X를 눌러 아트레오스에게 화살 발사를 명령한다 엘트리거를 길게 누르고 X버튼으로 특정적을 지정한다 자 크레토스를 공격하는 적이 화살을 맞으며 주의가 분사된다 자 아트레오스가 쏠 수 있는 화살 수는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다 발사하고 나면 화살 재충전까지 시간이 걸린다 아트레오스 우려 똘이 자식들은 기적을 볼 수 있네 오우야 이거 살짝 맞았다고? Uhm 너무 아쉬구만 오우야 감사합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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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했다! 어후우! 자아! 자아! 기절잡기!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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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조조오오오오오 오오오 적은 귀중한 자원을 떨어뜨립니다 내 손으로 존래 팬다 자 약달자들을 처치하십시오 자 이건 뭐지? 약탈자처럼 생겼는데 목소리가 정말 이상하다 아버지조차 뭔지 모르신다 저놈들이 이제 도끼로 잡으려면 겁나 힘들죠 데미지가 거의 안들어가죠 왜냐면 얼음속성이라서 저 바람들이 맨손으로 때려잡는게 훨씬 유효적인 판도라 맞아 판도라 살아있었으면 이제 누워있는 아들레우스 발로 빵차고서 이제 야 라면 끓여 하겠죠 끓여오면 이제 미친새끼야 누가 스프 세개 넣을 두개 넣으랬어 하면서 이제 세개를 끓이면 세개를 쳐 넣어야 될거 아냐 미친놈아 이럴거 아냐 아 판도라 칼리오페 칼리오페 이름을 헷갈렸네 갑자기 딸이름이 칼리오페였죠 판도라가 아니라 판도라 3에 나왔던 그 친구고 판도라 3에 나왔던 그 친구고 마치없네 집에 돌아왔구만 well f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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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애전한 표정봐 저 뼈가루죠 마늘하 니가 진짜 불공평을 알아? 그렇게 말한거치곤 지도 뭐 제국사 앞에서는 그치곤 못했으면서 분노조절 자리였으면서도 그치곤 너의 아쉬움. 너는 잊지 못하는 것. 그 앞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 Atreus, 너는 따로 안 준비를 했죠. 뭐였지? quiet! 컴온 아압! 컴온 아압! 그냥 이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딱 처음에 문 두들기고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로 시작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알겠지? 이 돈이 없을텐데 오랫동안 이제 서로 이제 모른척하고 지내셨죠 하면서 제가 그런줄 알고 이제 떡좀 늘고왔습니다 이랬으면 너가 더 큰일이었어 너는 당연히 그 사람이야 너는 남쪽에서의 길이잖아 너는 뭐라고? 하하 하하 너는 이미 그 답을 알았을텐데 너는 최소 제가 보기에 2015년도부터 20년까지 발매된 미디옥게임 중에 가장 이제 임팩트에 있던 장면 중 하나 아닌가 싶어요 하하 그리고 여기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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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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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호! You... are going to have to kill me for that to happen. I warned you. Finally! We shoo! You would not list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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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My turn. Whoo! How incredibly disappointing! Come on then! Oh shit, do what you think? Point! Don't! You bore me! You bore me! Achoo! Ooh! Ooh-hoo! 이봐 조용히 좀 살자니까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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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꼬대가 좀 심해가지고 침대 두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각각 3시간씩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잔다고 이거? 참치! 파티! 흐흐흑 흐흑 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스프레탄에 분도 발톱 아니 너 좀 도와줘 누군가를 찾았을때? 누군가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찾았을 때 아 다 다 다 다 다 아 다 다 다 다 다 으으 니가 하는 말은 아닌데? 너 나 한 대를 못 절잖아 지금 미안 으 으으우 으아 어우 찼네 으 으 으으아 까져 으으 아 후후... leaving so soon? 아 두! 아름다운 오오이 저에게 물었지 못하지만 너... 너는 졸려줘야 할 수 없다. 그리워라 하여 있는지 내게끔 내게 해. 저의 골고루가 이곳을 내놔. 하지만 끝까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와이버들을 지을지 모르는 것이다. 나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게 없을 것이다. 후후 네 없었어요 원래 아마 설정상 이제 그 그레토스 안에가 이제 대충 안걸리게 뭐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했던 것 같은데 죽으면서 이제 아이고 이 아스가르드 신들한테 눈에 들어오게 된거죠 그레토스는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설정상은 아프다 야 아프긴 한데 궁잡을정도는 아니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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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은란랄랄랄! 도unk! Honk 꺼져좀 어 옛날 풀 스판으로 했지 아우 좀 가만히 있어 이씨 풀옵으로 할거면 그렇죠 당연히 그런거 아니면 뭐 그렇게 확 높다고 하겠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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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당신이 내가 알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싶지 않나? 어떤 일을 찾으려 했는지. 다가가. 빛! 내 아들 안 부끄러워. 내 아들 안 부끄러워. 저의 목소리로 내게. 아 아 늙고변된 크레토스 사실 병들진 않았는데 늙긴 했지만 사실 이제 수염을 주면 이제 그렇게 크게 뭐 늙어 보이지 않는다는데 뭐 네 어쨌든 그래도 세월이 흐르긴 했으니까요 쓰리에 비하면 쓰리 시절에 비하면